영석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주변 사람들 변비 다 쉽게 해결했습니다. 10년 변비, 20년 변비, 40년 변비, 비타민C 하루 4번 총 12g, 마그네슘, 용류소금 1리터, 일주일이면 다 해결합니다. 변비 너무 쉽게 해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특히 닥터한스 용류소금 추가 후에 효과 더 좋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장, 운동이 더 잘 되게 되죠.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자, 이분은요. 굉장히 행복한 글을 적어주신 거죠. 주변도 또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쉽게 해결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고생을 굉장히 하고 살았는데 너무 쉽게 해결돼 버린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C만 먹고도 해결되는 분도 있습니다. 30년 변비, 주변에 발자국 소리만 나도 변을 볼 수가 없고요. 변은 항상 집에서만 봐야 됩니다. 아까 때 나가서는 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비타민C 먹고 이제는 아무 데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비타민C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3개씩 하루 총 12개, 용류소금 2리터, 마그네슘 500mg, 비타민C는 빨리빨리 늘어나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저희 이분은 40년 변비, 변비약, 마그밀, 점, 하루 4알 먹어도 변보기가 힘듭니다. 비타민C 용류소금 너무 대단합니다. 사장님 만세. 네, 고맙습니다. 이야. 변비 정말 쉽죠. 제가 여태까지 비오유키소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잘 없어지는 것들 중에 한 가지 변비도 해당됩니다. 네, 가장 좋아지고 빨리빨리 해결되는 것, 소화. 소화가 잘 돼야 일단 변비도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화가 해결되니까 변비죠. 변비가 해결되니까 이제 당뇨도 쑥쑥 내려가더라고요. 이 세 가지는 저 비오유키소 가지고 길어지면 좀 뭐 세 달, 네 달 이 정도 간다고 보면 되고요. 더 길어지면 6개월인 거고요. 당뇨까지 해결을 보시려면. 근데 어떤 분들은 당뇨도 뭐 금방 해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오유키소 그냥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비오유키소, 소화유소제. 그래서 이 가장 근본이 되는 영양제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먹고 나머지 영양제들을 드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변비로 힘들어 하시고 계시면 도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미쩌바의 본전입니다. 네 근데 영양이니까요. 내 몸에 들어간 만큼 득입니다. 먹은 만큼 이득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좋아지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단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밤부터 무지 추워진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이유 없이 멍이 잘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미노산 부족이죠. 이유 없이 멍이 든다. 네 영양실조로 일단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O, 유피소, 소화유소제. 그 다음에 각종 영양제 다 조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혈관을 만들어주는 혈관을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 아미노산율을 갖다가 전부 많이 좀 챙겨두세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분자가 성질이 확실합니다. 그냥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혈관에도 주사약으로 찔러 넣습니다. 그렇게 넣어도 아미노산은 면역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먹는 아미노산이 거죠. 예전에는 몰라서 혈관에만 넣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미노산을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맨날 병원 가서 아미노산을 혈관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이 좋다. 먹는 게 왜 좋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루 두 번 세 번 더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루 두 번 세 번 병원 갈 수 없잖아요. 하루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하면 들어가 친다 라는 거고요. 착실히 챙겨드시면 분명히 복 받을 겁니다. 아미노산 굉장히 비싸야 되는 영양소인데요. 제일 쌉니다. 비타민C 보다 더 쌉니다. 아미노산이요. 그래서 열심히 좀 챙겨 드셔보시면 특히 챙겨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 글루타민, 그 다음에 L-아르기닌, 또는 스탠다드 아미노산 이런 것. 이 세 가지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챙겨 드셔서 건강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 자아.